갤럭시와 아이폰을 들고 기싸움 중인 사람들. 달 사진을 찍으며 카메라 경쟁을 펼치는데요. 아이폰 차례가 끝나고 이제 갤럭시폰에 차례. 아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화제 영상은 한 코미디 틱톡커의 작품인데요. 좋아요 수만 무려 500만을 돌파하며 반응이 뜨겁습니다. 삼성 미디어 팀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삼성은 이 사람들을 언제 고용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게요. 카메라는 아이폰이라는 건 옛말이 되어버렸고 요즘엔 갤럭시 카메라가 이겼다는 평이 꽤나 많아졌다고 해요. 9월 10일 아이폰 16 출시를 앞두고 사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2007년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첫 출시 발표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당시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던 블랙베리와 노키아사 스마트폰 카메라와 비교해보면 이메일 메시지가 주요 기능이었던 블랙베리는 일부 모델에만 카메라가 있었고 그마저도 해상도나 성능 면에서 스마트폰 이전 세대와 딱히 나아진 것이 없었죠. 노키아는 다양한 모델에서 카메라를 제공 중이었는데요. 2002년 노키아 760에 30만 화소 카메라부터 2005년 노키아 N90에 애플보다 먼저 2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하기도 합니다. 이후 출시된 대망의 아이폰 1세대는 노키아 N90과 같은 200만 화소 카메라에 동영상 촬영 기능, 자동 초점 기능, 플래시 기능도 없었지만요. 간편한 카메라 인터페이스, 멀티터치 스크린 등 누구나 쉽게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 발전의 방향성을 세웠다는 평을 받았고요. 마침내 2010년 삼성전자에서 아이폰을 공략하기 위한 갤럭시 S 시리즈를 처음 선보입니다. 첫 갤럭시 S의 경쟁 모델은 아이폰 4로 둘 다 500만 화소를 제공하고 720 HD 비디오 녹화가 가능했지만 5배의 줌이 가능하고 갤럭시 S에 없는 플래시를 갖춘 아이폰 4가 확실한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후 애플은 발전된 이미지 처리 엔진, 광학 이미지 안정화 기능을 통해 흔들림을 보정한 아이폰 6 시리즈로 독보적인 카메라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2012년 갤럭시 S3를 기점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을 꾸준히 향상시켜오던 삼성은 6,600만 화소 카메라에 4K 비디오가 촬영 가능한 갤럭시 S5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고화소, 빠른 자동 초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긴 했지만 그 외의 품질 요소에서 열세였기에 또 한 번 아이폰에 밀려납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F1.7 조리개와 듀얼 픽슬 기술을 도입해 사진 품질을 크게 향상시킨 갤럭시 S7이 출시되는데 전 세계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 상향을 주도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호평이 쏟아지며 갤럭시의 본격적인 아이폰 추격이 시작됩니다. 갤럭시 S9, S10 시리즈에서 색감 처리 및 HDR 성능을 잇따라 개선하며 격차를 좁혀나갔고요. 애플은 아이폰 11 시리즈에 야간 모드, 초광각 렌즈를 도입해 대응했죠. 분명 갤럭시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긴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폰 카메라가 더 우수하다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2020년에 접어들며 이는 서서히 반전됩니다. 삼성이 갤럭시 S20 울트라에서 고해상도를 제공하는 108메가픽셀 센서 및 100배 줌 도입으로 하드웨어 사양을 크게 도약시키더니 21년에는 대놓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비교하는 저격 광고를 내기도 합니다. 맛깔나는 햄버거 사진도 비교하고 스페이스 줌으로 찍은 달 사진을 아이폰의 것과 비교해 갤럭시로의 업그레이드를 권하는 광고였죠. 어? 막 봐봤던 틱톡 영상이 떠오르는데? 실제로 이 스페이스 줌 기능,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연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테일러 스위프트를 뚜렷하게 잡아낸 영상이 올라오며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관심거리였습니다. 반면 애플은 하드웨어 발전 속도가 느리다는 평이 여전히 있었고 그러던 중 올해 1월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AI 기반으로 개선된 이미지 처리 능력, 5배 광학줌 렌즈 등의 기능이 공개되면서 아이폰 카메라 성능을 추월했다는 평가가 한층 많아진 것입니다. 이후 애플도 더욱 뛰어나진 야간 모드, 향상된 줌 기능의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출시했는데 각 최신 기종으로 찍은 다양한 사진을 비교해보면 흠... 어떠세요? 원래 음식 사진은 갤럭시가, 풍경 사진은 아이폰이 잘 찍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최근 시리즈에서는 안전된 평가가 많다고도 하는데 그렇게 느끼셨나요? 쫓고 쫓기는 관계성 속 계속해서 기술력을 발전시켜온 갤럭시와 아이폰. 이젠 단순히 무엇이 더 나은지보단 사용자의 취향, 필요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요. 곧 출시를 앞둔 아이폰 16 시리즈의 카메라에는 어떤 기술이 담길지, 또 그에 대응할 갤럭시의 차세대 모델은 어떨지 새로운 대결이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아이폰과 갤럭시, 어떤 카메라가 더 취향이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